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초보자를 위해서 처음부터 한번 이 계산기 활용법을 같이 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보면 전자계산기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켜고 끄는지부터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를 보면 지금 카시오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시오 FX570EX 플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모든 계산기 자판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거의 유사하니까 이 놈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? 우선 켜고 끄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산기를 보신 다음에 여기에 ON이 있습니다 이 ON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 ON 버튼을 누르면 ON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디귿이라는 것과 D와